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좋은 관상과 예쁜 얼굴은 과연 다른 것인가에 대한 영상도 찍었습니다만 오늘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이 크면 예쁜가 눈이 크면 관상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에 진료 오시는 여성분들에게 눈이 크면 예쁜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관상 성형을 한다더니 조선시대 여자로 만들어 놓는 건가 하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의 개슴치레한 눈과 마녀의 큰 눈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저작권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양쪽 두 눈을 정신이라고 하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큰 여자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눈이 작으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좁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눈이 이렇게 크다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인데 어떤 여자가 눈이 크다는 것은 아 나의 마음을 한번 훔쳐보세요 하고 남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눈 큰 여자를 보면 마음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하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경우 본인의 마음이나 연기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눈이 큰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큰 눈은 관상학적으로 어찐가 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좋은 관상의 여자가 눈이 큰 여자였는데 시집을 잘 갔는지 남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서 정승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 신하의 집에 놀러 갔다가 술자리에서 그 눈 큰 여자를 보고 마음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상의 부인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눈 큰 여자는 정신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을 두근두근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함신블로 대이철 원인호자 촉수 눈은 노출이 되면 안되며 돌출되어 있으면서 동그랗고 크면 좋지 않다라고 마의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관상학적으로는 눈이 크더라도 이렇게 장 길고 좀 감추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눈이 돌출되어 있어서 정신이 노출이 되면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정신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뇌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상학에서도 정신은 낮에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에서 놀고 밤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심장에서 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고 튀어나와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눈의 기운이 커서 좋으면 되는데 그 좋은 기운이 밖으로 많이 드러나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눈의 기운이 크면서 튀어나와 있는 돌출눈, 튀어나온 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돌출눈 지방의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출눈의 경우에는 힘을 눈에서 힘을 풀고 있으면 약간 게슴치레 해서 좀 꺼벙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눈에 힘을 이렇게 주면 좀 불아리는 것처럼 눈이 크니까 굉장히 좀 사나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힘을 풀고 있을 때 게슴치레 하다 그래서 눈매교정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눈매교정을 해서 이렇게 상배관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다음 시간에 이 상배관 또 아래 흰자이가 보이는 하배관 이런 것들이 요즘 눈매교정이라든가 뒤트임, 밑트임, 위트임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삼백안, 사백안, 이백안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